여기 이재윤 기인기가 아주 독특한 게 많은데 로봇드니로 성대모사 표정 모사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일단 입을 반대로 웃는 듯이 이렇게 접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반대로 되지 그리고 눈도 정확히 뜨면 안되고 이렇게 입을 숨을 살짝 들이마시는데 입을 살짝 들이마시는데 입을 살짝 들이마시는데 입을 살짝 열고 입술이 떨리듯이 해서 유 유 여기까지 반장들인데 비싸다 신기하다 재밌네 다른 거 아무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공부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하루 만에 요즘 역사 강의를 가고 설민석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과정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의 이름 설민석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입니다 야 이놈들아 나 잘 모르는 재밌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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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확 들이네 이지현 씨 저 캐나다 유역팔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뭐 엉터리 중국을 더 잘한다면서요 아 주변에 제가 제일 친한 친구도 중국 친구고 캐나다 중국 사람들이 많죠 중국 분들도 많고 흉내 냈는데 그냥 뭐 상황을 주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아 잘해? 해녀하고 좀 해봐봐 해녀 중국을 사자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중국을 사자 제가 처음에 를 먹으러 갈 수 있을까요? 아, 베이징 칼아 너는 어디에 를? 베이징 칼아? 네, 칼아 나를 between, 네, 그럼 뭐jour요? 뭐, 뭐 예수지 깜빡은 내가 맞춰서 뭐지? 뭐I 지금, 뭐 técnView이 뭐니깐 뭐, 또이거지? 있겠습니까? 아이고, 또이거니깐 비정돋, 도, 를! 도, 를, 도, 를! 도, 를, 도 error 아니요? 뭐, 또이거니깐 은, 도, 를! 도, 를, 젖, 를! uko느, 를! 뭐해져요? 믿음이 아니 gör없는 일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흘러오고 제가 잘했어요 저를 만난다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하